시키고, 난 메인 요리 두 개 시킨다 할 것 같아, 그렇지? 하나씩밖에 못 시키는 거 아니야? 누가? 그러겠지? 아, 그러니까 한 사람 딱 하나씩만? 응, 그러지 않을까? 에피타이저도? 아, 에피타이저구나, 안가? 그러네? 우리 어저께 먹었던 붕스켓다 있다? 아...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시키잖아 검보는 게잖아? 검보 말고, 크리스피 크랩 앤 크림치즈 원튼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맨 위에다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네? 에피타이저로 그거 하나 먹고 에피타이저로 두 개 안 시켜도 돼? 아, 하나만 먹어 이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? 연희 안녕 아, 어때요? 뭐 시킨 거야? 제목을 까먹었어 내가 비스킷 같아 크랩이 들어있어, 아미 그리고 소스는 내가 예상하는 그 맛이야 무슨 맛인데? KFC 스마트 좋았어 난 샐러드야, 아주 건강한 것 같아 크림치즈 어때? 우리 어차피 아홉시 반까지 다른 식당 가서 또 먹을 수 있어 돼지가 돼 돼지가 돼, 돼지 뭐지? 허브에다가 절인 치킨 그래도 맛있어서 맛있어 역시 미국 스테이크는 최고야 혹시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거 아니야? 난 원래 안 찍는데, 특별하지? 스테이크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, 이런 치킨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먹잖아 무슨 소리야? 표천에 남아가 있어 아니, 그런 거 봐야겠어 이렇게 교양 떨면서 먹는 거 말이야 당연히 교양 떨면서 이렇게 치킨만 잘라먹기에는 쉽지 않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크 먹자 난 맛있지? 맛있지? 치킨이 맛이 없을 수 없어 만족스러워? 응 나는 한국 운동이라서 소고기를 안 먹어야 돼 왜냐면 소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소 소비량만 줄여도 지구를 위해 기여할 수가 있거든 무릎도 더 바뀌어야 될 수 없어 치킨을 소비하는 게 나아있어 제가 스테이크를 잘라드리면 그럼 안 드실 겁니까?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소고기 안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 고마워요 먹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? 네 네 네 아무도 드셨어요 모든 게 공짜라니 저는 아니지만 내가 들으면 다 내기는 했지만 고마워 에그 베네디가 좋은 거 같아 에그베네틱 좋은 것 같아요 뭐? 에그베네틱도 어때?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요 에그베네틱도? 좋아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느낌이 어떠신가? 좋습니다 축제에 두 번 다시 이런 영광을 누릴 날이 올까요? 늙어서 한 번 더 환광의 오이좋은 크램프레이드스 좋습니다 커피를 더 원해요? 예스 플리즈 이거 1호가 노래 아니야 아침 햇살을 마주시면서 이제 원하시는 팬케이크와 미국 조식이 나왔습니다 펀트리포테이터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 바다를 바라보며 자메이카를 바라보며 음식도 맛있게 드시죠? 아니 저는 아니야 잘 도와드렸어 내가 원하는 맛이야 슈가 보이게 딱 맞네 아니 안 맞았어 안하지 않았어 레스토랑이라서 그래 레스토랑이라서 그래 완전히 드시고요 우와 바로 옆에 우리랑 똑같은 배가 하나 더 있어 이건 노르웨이지안 써니라는 배 우리가 탄거와서 짜운거 갖고 큰거가 모르겠네 워컴트 자메이카 자메리카에 오시면 좀 환영합니다 살면서 언제부터 자메리카에 와보겠어 멋있지? 카리브에서의 커피 한잔이 어떻습니까?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카리브에서의 커피 한잔이 어떻습니까? 카리브에서의 커피 한잔이라고 해 왜? 네. 네. 자연스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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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군대. 그래서 탄생. 여행.